여름이 되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? 필요한 건 바로 선풍기 겠죠 이번에는 샤오미 선풍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샤오미 선풍기 인데요 한번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도장이 찍혀있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선풍기 제품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미니 선풍기의 단점은 회전이 안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회전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한번 보실까요 먼저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다시 한번 길게 눌러주면 이 제품이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? 그리고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길게 눌러주면 회전이 멈추게 됩니다 이 제품의 다른 장점은 이렇게 앞면이 따로 분리가 된다는 건데요 앞면이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안에 먼지가 쌓여 있어도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전기나 배터리가 따로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USB 충전 케이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샤오미 선풍기 제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소음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굉장히 조용하고요 헤드가 상하로 27도 정도 움직이고 좌우로는 60도 정도 자동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충전하면 12시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B로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 millionaire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용할 수가 있으신